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배운다는 건 정말 자긍심이 차오르는 일인데요.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공부하며 흉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한국대사관은 페루 해군사령부와 함께 페루 카야오의 해군사관학교 영내 세계전쟁영웅공원에서 이순신 장군 흉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한페루 해군회담에서 페루 측이 세계적인 해군 명장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페루 해군사관생도에 귀감으로 삼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합니다. 흉상은 해외전쟁영웅관의 정중앙에 설치되었으며 국내에서 고증을 거쳐 제작된 후 페루로 운송됐습니다.